어때요? 뭐, 사람이 먹을만한 하군요 먹을래요? 아니요, 전 아까 많이 먹었어요 그럼 맛있어요? 아까 먹어봤으니 맛이 어떤 줄 알 거 아닙니까? 진우씨 뭐? 나 안 먹어서 괜찮은데 너 괜찮냐고 난 당연히 괜찮지 진우씨가 다 먹었으니까 석화가 탈이 나셨나 보네요 탈 났죠, 그럼 출발 출발 나가셔서 오른쪽이야 저기요 화장실 열쇠 가져가셔야 되는데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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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숴버릴거야 먹어봐요 네? 독국물이라도 들었을지 모르잖아요 뭐예요? 박예은씨라면 충분히 그런 실수 할 수 있습니다 됐죠? 그거 알아요? 지금 진우씨랑 나랑 간접 키스한 거 차라리 독국물이 나왔을 걸 그랬네 차라리 독국물이 나왔을 걸 그랬네